사과할 마음 없으세요 내 돈이라니까?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? 그 돈 준다고 하잖아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좀 가져왔다고 들게 해야 다니네 아빠가 즐겁고 편안하시게 행복한 시간 만들어드리자 돈이 안 풀려 노기사 아니야 아버님 보호한 거 아니야 숨긴 거잖아 박보게 너희 엄마가 훔쳐간 건 돈뿐만이 아니야 세월도 훔쳐갔어 우리 아버님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 그건 너희 엄마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다는 뜻이야